몇 가지 지표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 지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로 방대하다 할 정도로 많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내 집장만 혹은 내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를 섭렵하시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계를 통한 예측의 결과치가 상당히 현실과 많이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통계만 갖고 여러분들도 직접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냥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누구의 말만 따라서 점쟁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저기가 좋습니다. 그냥 답만 얻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투자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원망 그분한테 못합니다.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것인 것이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지표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KB부동산 통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재개발 물건이 되었건 또 재건축이 되었건 아파트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결국 새 아파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만 동떨어진 판단을 하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큰 흐름을 보시면 2013년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저점을 찍었네요. 4억 8천 394만원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5억 6천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이때 정말로 싼 가격이었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불과 7년 전입니다. 7년 전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죠. 그리고 2020년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을 넘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는 2008년도 금융위기 그 이후에 여파가 계속됐던 시기였죠. 하우스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집사면 바보라는 그런 생각도 팽배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사실 정말로 가격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대출 조건으로 봤을 때나 집을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에 퍼진 정서에 의해서 집을 사는 것을 좀 꺼려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매수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임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세를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니 전세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건설사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2008년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건설 사업을 하지 못했고 공급량이 줄어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때의 공급 손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여파를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급의 비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한순간 어떤 분의 말씀처럼 빵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집이 특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도 좀 변덕을 부리지 않고 꾸준한 일정량 이상의 아파트의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시세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냉탕온탕 왔다 가면서 틀어지었다가 풀어놨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항상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고 가격의 등락이 심해지고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그 시장을 잃지 못하는 분들이 남들 다 돈 버는 와중에 혼자 손실을 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013년 저점 4억 8천에서 2020년 11월 현재 10억 2767만원까지 총 5억 4천 373만원 112.3%가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 상승을 했다라는 그리고 동일한 기간 동안 전세가격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매매가격이 자산의 교환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투자수요 혹은 투기수요가 개입되는 그런 가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그런 요소가 전혀 없죠. 내가 이 집을 반드시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사용가치인 것이죠. 거품이라는 것이 개입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매매가격에 앞서서 실제로는 어떤 지역의 전세가격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괴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벌어졌다 줄어졌다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의 각 자치구별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있을 뿐더러 연식에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일반적인 전세가율 구축 아파트의 일반적인 전세가율 혹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일반적인 전세가율이 그 성격에 따라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런 세분화된 분류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전세가격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5년, 2016년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죠. 높은 성장률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2016년 이때 당시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75%,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75%에 달할 정도로 전세가격이 높게 치솟았던 시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반부는 집사면 바보라는 사상이 퍼져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다들 전세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세가격은 올라가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몇 천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이 집 사버릴 수 있겠는데 그것이 결국 매매 전환 수요라는 것을 연결이 되죠. 매매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매매가가 더 높게 상승을 했던 2016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전세가격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굉장히 눈에 띄게 거의 한 계단을 훌쩍 뛰어올라 버린 것처럼 전세가격이 현재 급등을 해서 5억 6천을 넘겨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임대차 3법 직후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정책에 옳고 그름을 절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회 혹은 위험을 맞이하게 될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나타난 결과는 바로 전세가격의 급등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3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굉장히 여러가지 정책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이 또 개입을 한 것이죠. 과거와 달리 집주인의 주거요건, 거주요건이 상당히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이 생겨버린 것이죠. 절세를 위해서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거주를 해야만 그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거주요건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은 나가서 독자생존하는 거죠. 자력갱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 공급도 그런 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계속 더뎌지다 보니 신규 공급 측면에서의 전세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올해의 큰 상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살펴보셨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좀 동일하게 겹쳐놓고 한번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나가고 있는 이 빨간색 선이 매매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매매가격이 어떻게 올랐고 내려왔는지 또 다시 올라갔는지를 표시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전세가율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되겠죠. 앞서서 살펴보시면 2001년도 9월 바로 이 시점 2009년도 2월 그리고 바로 이 시점 2016년 5월 그리고 2020년 11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세가율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시기였습니다. 2001년 9월에 전세가율이 64.6%를 기록하면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색 매매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대치를 찍었던 2001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2월까지 한 7, 8년 흘렀죠. 2009년 2월 이 시점에 전세가율이 38.3% 최저치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세가격의 변동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매매가격 혼자 뛰어올라가게 되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전세가율, 비율은 38.3%라는 수치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세가율이 최고치를 찍는 그 구간부터 최저치를 찍는 구간까지 매매가격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매매가격이 점점 내려오면서 전세가격하고의 차이를 좁히게 됩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써 전세가율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물극필반이라 그러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한 방향의 극단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반대 극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매매가격이 계속 내려와서 전세가량 붙어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또다시 저거 몇 천만 원만 더 주면 내가 저 집 사버리겠는데? 라는 매매 전환 수요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전세가율 75%,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5%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매매 전환 수요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매매가격 지수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전세가율은 그 후로 점점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만 보통 앞서서 보셨던 한 번의 큰 상승 사이클에서는 전세가율이 고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오면서 매매가격 혼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 전환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프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세가율이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매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전세가의 상승 속도가 매매가의 상승 속도보다 빠른 구간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와중에 전세가격이 다시 그 이상으로 뛰어올라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좁혀주면서 전체적인 상승의 기간을 더 연장시켜 버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전세가율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전세가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세수급지수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